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일을 끝내야 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시작하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그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야 나 여기 있어 아 여기 있다 아 아 아파 힘내 네 성공했다 성공했다 됐어 고마워 어 잘했어 구조차량이 빨리 필요해요 와 정말 좋아 와 너무 예쁘다 갑시다 그려 미안해 내가 거기 데려다 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? 아니요 모든 사람을 불러 우리를 도와주세요 걱정 마 저 여기 있다 또 봐요 그래 와 대단했다 시작하자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어 나도 왔다 왔다 일 시작하자 예 오케이 가자 오늘 일을 끝내야 해요 예 성공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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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안 될 거 없는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구조차량이 빨리 필요해요 구조차량이 빨리 필요해요 구조차량이 빨리 필요해요 확인해볼게 왔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 아 무슨 일이야 됐다 됐다 오케이 가자 와 정말 좋아 비켜 비켜 오케이 쉬워요 못해요 아파 대단해 일 시작하자 오늘 일을 끝내야 해요 힘내 나는 임무를 완료해서 또 봐요 집에 가자 매우 아름답습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아니요 지금 어떻게 하나요 뭐지 뭐지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와 이 차는 너무 예뻐요 우리는 시작하자 오케이 가자 오늘 일을 끝내야 해요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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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교 거부를 이 차는 오 이 차가 젊은 택배 격 고교 안